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무 말 대잔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날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양산 방문 소감과 다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전국의 명사차를 지금 아마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송영길의 주장입니다.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5월 10일부터 사시게 될 집의 건축 현장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통도사 뒤편에 있는데 아담하고 소박했습니다. 사진상의 민가 맨 뒤쪽 하얀 집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대 더 이상 정치보복의 악순화에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송영길 당대표가 뭔가 짐작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본인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문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행한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소사가 불러가피할 것이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소임이다. 이런 다짐을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제 논평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말이 전 민주당 당대표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그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왕정체제와 달리 누구에게도 특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재판정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그냥 덮어주고 그냥 보호해주면 됩니까? 이런 의식 자체가 이해가 힘든 겁니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봐주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그런 언인인 그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내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일을 전후해서 시중에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6일 날 민주당의 이용빈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서울을 지킬 적임자는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님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후보로 적극 소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송영길 서울시장 논의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우상호 국회의원은 3월 28일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서울시장 자출론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경쟁력 조사를 해서 인물이 송영길 대표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변에서 이렇게 에드블룬을 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송영길과 우상호는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대선 패배에 물러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우상호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우상호 국회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는 연체대학교 8일 학번 동기로서 운동권 동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우상호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당대표는 선대위에서 각각 총괄본부장과 상임선대위원장 토톱 체제로서 바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뛰었던 인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꼭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번 3구 대선에서 25만 표가 채 되지 않는 0.73%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간신히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를 불리는 우편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 등의 거의 모든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총수에서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10%를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는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실시된 것으로 바로 중앙선거관리비니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총수의 20%에 대당하는 약 326만 표 이상의 전산조작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조작질을 누가 했는가라고 그렇게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조작을 주도했고 누가 이런 조작질을 깊이 관리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근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이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런 직함이 기획단장입니다. 이런 기획단장을 비롯한 선거 기술자들이 단독으로 이 같은 사전투표 조작을 추진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상우 총괄선대본부장,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의 투톱 체제로 민주당은 이번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투톱이 사전투표 조작을 몰랐을까요? 우상우 씨와 송영길 씨가 사전투표 조작을 몰랐을까요?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몰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몰랐을까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몰랐을까요? 김영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조작을 몰랐을까요? 강훈식 전략본부장은 사전투표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3구 대선에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을 전혀 몰랐을까요?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는 4.15 총선 당시에는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정봉주 당시의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회 가혹한 평가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뛰었습니다. 4.15 총선 당시 사전선거가 끝나고 당일 투표인 4월 15일을 앞둔 4월 12일 무렵에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BJTV에 나와서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난 당신들 안 볼 거다.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에 한 것을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짐승만도 당신들이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양씨 융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정봉주야 당신들은 검도를 넘었어. 이렇게 날선 비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이건영 씨와 윤호중 씨와 양정철 씨가 정봉주 전 의원이 보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간려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심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구 대선 선거 데이터는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짓의 정거물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조작방정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사전투표 총투표 수의 10% 그리고 더하기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너스 10% 빼앗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누구 작품인가 그런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은근설적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3구 대선에서 거대하게 진행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소위 사전투표 조작 총사전투표 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10%를 윤석열 후보에 빼앗는 그런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누구 작품인가 누가 주도했는가 누가 지시했는가 누가 알고 있는가 누가 관여했는가 누구의 구상인가 이번뿐인가 4.15 총선에서 어땠는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부정선거의 근절과 공명선거의 확립과 선거정의의 구현이라는 그런 대의가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들이 반드시 와서 더 이상 선거 날에 날밤을 세우고 투표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유 애국신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되는 초석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 정의 가운데 어떤이 바로 선거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정의를 우뚝 세우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반 국민들의 그런 열렬한 기대와 소망과 바람과 요구를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